틱톡은 다른 세계인 것 같아 약간 재밌어 하지만 난 틱톡을 하지 않지 뭘 볼까? 뭘 봐 뭘 봐 와 이렇게 보니까 눈이 진짜 안 좋나 보다 내가 어머 어머어머 어머 진짜 내 안경을 딱 벗잖아? 그러면 이제 흐릿해져서 내 까만 눈동자 밖에 안 보여 그래서 진짜 못생겨 보여요 안경끼가 그런 거 좀 괜찮아 보이네 사람 같다 제가 일단 마이크까지는 준비는 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 된 곡이 없어요 나이트 댄서라고 부를까? 진짜 요즘 뭐만 하면 그냥 나나나나나